안녕하세요. 주목 이리포트 손현정입니다. 오늘 살펴볼 스몰캡 기업은 백산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와 아디다스, 리복의 합성피어 25%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정치 인물 테마 윤석열 관련주로 묶이기도 했지만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재개되면서 이제 더 이상 테마주만으로는 볼 수는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리포트 짚어보도록 하죠. 이정기 연구원의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백산 금상첨화 본업성장과 자회사 흑전 2급증입니다. 백산의 주요 제품은 합성피어구로 대부분 스포츠용 신발과 그리고 전자제품 케이스용 차량 내장제용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3년 전 최신 물산을 인수하면서 자회사가 생겼지만 그동안의 적자가 꽤 심했는데요. 그래서 이정기 연구원은 최근 1년 동안 백산을 커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인데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백산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16,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작년 3월 이후에 커버리지를 중단한 이유는 바로 코로나19 영향에 따라서 스포츠 신발에 따른 합성피어계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고요. 또한 2018년 7월에 인수한 최신 물산의 적자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합성피어계 매출이 확실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커버리지를 그래서 재개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목표 주가 16,500원은 2021년 예상 EPS에다가 국내 의류와 신발 OEM 기업들의 평균 PER 12.2배를 적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백산의 실적 예상치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합성피어 매출액은 2,927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늘어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은 25% 증가한 401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신 물산 이 자회사도 매출액이 한 5.4%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라는 게 굉장히 투자 포인트인 건데요. 지금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최신 물산 구조조정에 따른 적자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올해에는 턴어라운드하기 시작해서 지금 본업 성장과 함께 자회사의 흑자 전환이 굉장히 투자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건데요. 백산 본업인 합성피어의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스포츠 신발 부분의 외형 성장도 두드러지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에 따라서 백산은 글로벌 신발과 의료브랜드의 수요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확실히 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밸류에이션 상향이 충분한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PER 한 6.5배 수준인데 매우 저평가 국면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백산의 매출액 70% 이상이 나이키와 아디다스 향입니다. 올해 스포츠 신발 부분의 매출액은 글로벌 신발 브랜드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4월부터 나이키 유럽 오프라인 매장 봉쇄가 이제 완화되고 또한 미국의 항구 정책 수에 따라서 오프라인 영업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에 따라서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나이키 사와 그리고 아디다스 회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확실히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을 했고 올해부터도 더 3분기에 특히 성수기를 맞아서 더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아디다스 향 합성피역의 매출액은 올해 매장 영업 재개율이 95%로나 확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중국 중심 그리고 아시아 중시의 아시아 시장과 남미 시장의 수요 회복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날 전망인데요. 한편 올해 나이키의 덩크로우와 아디다스의 울트라부스트 21 이런 고단가 신제품이 또 출시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합성피역 쪽으로 낙수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성도 더 부각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뿐 아니라 차량 내장제 부분에 합성피역의 견주한 수주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차량 내장제의 수요가 더 늘어날 전망이고 또한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서도 확실히 늘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백산의 현대 기아차향 합성피역의 납품 차종은 2016년 7개에서 2020년에는 20개로까지 증가했습니다. PU 합성피역은 PVC 소재 대체제로 지금 유해성 이슈에 더 자유롭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런 교체 수요도 더 늘어나기 때문에 확실히 더 부각이 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F사라고 밝히고 있는데 미국 F사향 협력업체 등록 여부가 더 결정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 B상, BYD일 것 같습니다. 이런 향 납품이 계획되고 있어서 추가 외형 성장과 수익성 증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목 이 리포트 요약하겠습니다. 백산 1년 만에 하나금융투자에서 커버리지를 재개했습니다. 본업과 자회사 영업의 정상화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신발과 차량 내장제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낙수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서 또한 최근에 의류주들도 움직이고 있고 화장품도 생각보다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굉장히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와 함께 가면서 역시나 신발 쪽, 합성피역 쪽도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만 6,5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목 이 리포트 손현정입니다.